예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금잔디 가수의 오라버니라는 노래가 있어요. 이 노래 보면 이런 말이 있죠. 지금 이대로 죽어도 여한없어요. 난 정말 여자라서 행복해요. 이 앞에 제가 이명웅을 맞는다면을 넣고 영장을 해보겠습니다. 이명웅을 맞는다면 지금 이대로 죽어도 여한없어요. 그러면 Even if I die like this now. 내가 지금 이대로 like this 가 이대로 거든요. 죽는다고 할지라도 Even if 는 비록 뭐만 할지라도 거든요. I have no regret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. If I meet 이명웅 내가 이명웅을 만난다면 I'm really happy 난 정말 행복해요. Because I'm a woman. 내가 여자라서. 어렵지 않죠? Even if 비록 뭐만 할지라도 그 다음에 like this 이대로 그 다음에 I'm really happy 정말 행복해요. Because I'm a woman. 내가 여자라서. 이런 내용이거든요. 이런 내용이거든요. 이 노래를 실제로 만났다고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기쁘다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. 여러분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